아 우수한 번만 해주세요. 우수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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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해 너무 잘해. 우와 잠잠. 으어어어어 으어어어 으어어어어 으어어어어 왜 이렇게 밀어버려? 왜 이렇게 밀어버려? 에이힣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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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... 오늘... 아 내가 봐대? 제가 이거 숨어... 왜 이래? 시뻘어! 왜 이래! 하핡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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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뭐냐면요 내가 실수한 게 있어도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 있고 이러면 괜히 주저야라고 내게도 옆에서 부찌기라고 욕한다 내가 뭐 가볼까 싶어요? 내가 뭐 가볼까 싶어요? 내가 뭐 가볼까 싶어요? 낙심하면서 시크하게 낙심에 웃음 이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이야기 제가 낙곱을 좋아하거든요 낙곱이랑 귤이랑 사무소 파이렛 파인애플 이런 거 시키고 그쵸? 이렇게 웃는 척하면서 어지러워 그니까 얼굴 cevica Minh 자